제 친구 아기공룡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보고. 아! 올려봐. 아! 입도 좀 잘 움직이는 축입니다. 입이 이렇게 살짝 잘. 이렇게. 이빨을 보면 위에만 이렇게 이빨이 있고요. 밑에는 이렇게. 이렇게 혀가 살짝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눈이랑 이부분. 이분도 한번 보시고요. 손이랑 이런 부분도. 아기공룡. 뭐. 우리나라 만화 캐릭터를 생각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걸 주문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 필리핀 공장에서 이걸 만든 거예요. 이제 뒤에 여기 목부분도 한번 보여드리면. 목도 이렇게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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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왔다갔다.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도 정교하게. 수작업이잖아요. 다. 다 수작업인데. 꼬랑지도 이렇게. 잘 만들어진. 아기공룡입니다. 자. 인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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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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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